강남도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부릉재리나오 중국 들어갔던 부릉재리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맥이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리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금부대비 말리 조선 나갔던 금부재비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구러진 다리가 봉정관이 가져서 구러진 다리가 봉정관이 가져서 전문거리 거치러와 예 전문거리 거치러와 예 전문거리 거치러와 예 너는 왜 다리가 봉정관이 가져노 너는 왜 다리가 봉정관이 가져노 금부재비 어짜오데 하나 둘 금부재비 어짜오데 성관쌤은 이거 배우셨어요? 왜요? 근데 제일 노적이는 중국으로 가는 코스 있고 돌아가는 코스 있고 돌아가는 코스 돌아가는 코스 가는건데 임바운드 코스 아니 아니 어떤 놈이 너무나도 그럴싸하여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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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적이 글을 쓰는 사람 제가 아주 친합니다 박흥모재비가 들어온다 진짜 박흥모재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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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서 전동거리 걷으러 와 예 전동거리 걷으러 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세번째 박에서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소조가 아래이다 하나 둘 소조가 아래이다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이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울어진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울어진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전동거리 걷으러 와 예 전동거리 걷으러 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오는 왜 다리가 봉통받이 가져노 흥부제비어짜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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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소조가 아래이다 하나 둘 소조가 아래이다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이다 하나 둘 셋 소저가 아래이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박흥고재비가 들어온다 박흥고재비가 들어온다 울어진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울어진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전동벌이 보러 들어와 예 전동벌이 보러 들어와 예 제비장수 고령을 허뎌 제비장수 고령을 허뎌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져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져 너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소저가 아래이다 소저가 아래이다 소저가 아래이다 소저가 아래이다 그러면 붙여서 거기까지 해보십시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흥고재비가 들어온다 울어진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울어진다리가 봉통하지가져서 전동벌이 보러 들어와 예 제비장수 고령을 허뎌 제비장수 고령을 허뎌 잘하셨어요 다음주에 이제 마저 그러면 다듬 문담에 마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수업은 여기까지오 안녕하십시오 베레 수고 많으셨습니다